제가 이렇게 들리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제사를 합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사라는 것은 합친다는 것은 여러 번 힘들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제사를 지내면 자제분들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합치기에는 어떻게 합치냐. 따로따로 지냈단 말이야. 기일날도 따로따로 지냈는데 이제 제일 어른이든 나이 잡수신 분들이든 나이 어린 분이시든 쉽게 해서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제일 먼저 돌아가신 양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12월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1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양반 그날로 해서 제사를 합쳐서 죄를 지내요 한 번에. 이게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는 것이. 제사를 합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다 합치는 건 아니고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해도 아무 탈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할아버지하고 이제 1년, 2년 된 아버지, 엄마하고 합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절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웬수처럼 지냈던 집안이 있어.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죽어도 너희 아버지하고 합장하지 마라. 나는 그게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엄마,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인가 해서 싫다고 하는 제사를 같이 합치잖아요. 절대 못 받아먹어요. 그거는 부려야. 제사 빵을 안 드신다는 거죠? 안 드시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두 분에서 차려주게 되면 우완이 끓어. 집안이 안 좋아 자꾸. 별거 아닌 거 갖고 왔다 시끄러지고 그러면 그 제사 지내남 안 하지. 그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따로 제사를 따로 지내주니까 집안이 편하더라 이거야. 이 부부가 웬수처럼 저게 떼는 건 안 좋잖아 죽어서도. 그치.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싫다고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옛날에 여자가 한울 품으면 온열해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 금방 싫은 걸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합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합쳐야 될 부분은 오래되신 분들을 합치고 또 그 저기를 지내지 않으면 너무 오래됐으면 당대들은요. 또 시제를 지냈어. 한꺼번에 1년에 한 번. 그 후손들이 가서 시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몰아서. 그런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는 기왕이면 지내주는 게 좋고. 또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손이 제사를 갖다 못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장손이 됐든 말하자면 장남이 됐든 차남이 됐든 누가 갖다 제사를 지내도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차남이 지냈다가 장남이 모셨다가 중남이 모셨다가 막 이러잖아. 이분들이 제사상을 못 받아 먹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만일에 제사를 누구네한테 옮겨갈 즉에는 옮겨가는 의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갔다. 야. 올해서부터 내가 갔다 할 거니까 니 애들 다 우리 집으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분들이 못 받아 잡어요. 못 받아 잡어요. 그래서 그 만일에 이제 장손이 제사 지낼 장소가 없고 해외고 어디고 나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동생 차남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럴 즉에는 뭐야 이거 거기다 이제 조그만 저게 박스에다 해가지고 부모님 재 지내고 그럴 즉에 주발이 있었잖아요. 주발에다 쌀을 담아요. 쌀을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기일날 그거 저기를 갖다 써가지고 그 차남 내 집으로 가는 거야. 지금은 그런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차남 내 집에 가서 그 상을 갖다가 마루에다가 상을 펴놓잖아. 펴놓으면 거기다 놓고 장남이 인사를 해. 인사를 하고 차남이 부모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거기서 절을 하고 이 상을 들어서 앞에다가 대청 마루에다 놓고서는 절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조상님이 차남 내 집에서 와서 잡숫는다는 거야. 그리고 장남이 지내도 안 가. 그렇게 하면 차남 내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제사들도 안 지냈잖아. 그래서 무조건 합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합치는 건 아까 너무 오래됐으면 시제로 모시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하고 그런 분들은 모시지 않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뭐랑 그릇 떠놓고 뭐를 떠나도 내 정성으로 하면 좋지. 식구들이 모여서 갖고 쟤는 꼭 지내주는 게 좋아요. 전 갖다가 집에서 못 하면 절에 가서도 지내드리잖아. 그래갖고 나쁠 게 없거든. 꼭 그렇게 해서 합치고. 아까 얘기했더니 1년 되고 2년 된 분들은 같이 합쳐서는 못 해요. 그건 꼭 아셔야 돼.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어디 어른상에 같이 갔다 합쳐서 절을 지낼 수가 있어. 그거 못 합니다. 어른부터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밥하고 말하자면 태죽구로가 다 내리고 다시 밥을 또 떠서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같이 갔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합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구찮아서 그냥 뭐 작년에 돌아가시든 언제 돌아가셨든 그냥 저기 이렇게 합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돼. 근데 그 밑에 자손들도 있잖아. 죽은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삼촌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이 집의 장손이라면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에 이어 두 상에 안 가도 일단 그분들이 잡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차례를 지내서 차례를 그러면 이분들 다 내 가잖아요. 내 가고 다시 국하고 다시 새로 떠서 거다 놓고 다시 이제 또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되지만 같이 공동으로 합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게 하시고 만일에 자제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야지 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재설 안 지내고 저기 뭐 차남이 이제 지낼 지기에는 뭐 아버지만 지낸다.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지내지만 그런데 거기서 뭐 형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 상에도 안 온잖아요. 그거는. 우선은 10년 동안은 아버지 차례만 지내고 뭐 형은 형대로 따로 상을 해갖고 한쪽으로 해놓지. 그렇게 지내다가 10년 있다가는 자식이잖아. 그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같이 하고 나서 밥 올려놔서 뭐 차례를 지내도 돼요. 그때는. 근데 같이는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뭐 이 제사는 사둔 내 오이 먹는 것도 다 틀리다 그랬어.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기엔 그렇게 내려왔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어때 뭐 자손이고 다 그러는데 뭐 같이 갔다가 삼촌 다 먹어 해갖고 쫙 여섯 일곱 개 놓고 하는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사실상 아니거든. 그것만 주의하셔서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또 몰라서 했던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아무 탈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디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 너무 좋은 시간이 있던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상님들 잘 지내셔서 조상님들 더욱 많이 보세요. 올해 신축년의 조상의 덕을 보는 해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해년 잘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이겨내셔서 다들 부자 되세요. 청학마신이었습니다. 청학마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